네 일락시의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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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고 왔습니다. 사랑해가 3번이나 또 반복이 되니까 뭔가 애잔한 느낌 애틋하네요. 81693님 이제야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. 한동안 피곤해서 슈키라도 자주 못 들었는데 오랜만에 들어요. 력디 앞으로도 제 학욕기를 부탁해요. 력디 오늘 머리 이뻐요. 감사합니다. 또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시네요. 7162님 력디 제 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차였다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? 알았습니다. 음 이해돼요.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. 사람이 이렇게까지 간사할 수 있을까? 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고 앞과 뒷면이 이렇게 다른 어쩔 수 없지 뭐. 네 기분이 좋죠. 아 솔로가 또 한 명 늘었고. 음 그 남자친구가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그 한 0.0001% 뭐 그런 아닌가? 아 그런 느낌은 아닐 수도 있고요. 7009님 오늘 치과 다녀왔어요. 쇼파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어찌나 두근반 세근반 하던지 평소 양치 습관이 아주 잘 안되어 있었나봐요. 충치가 다섯개나. 신경치료 너무 아파요. 스케일링도 너무 싫어서 혼났어요. 금요일에 또 가야돼요. 흑 하셨습니다. 아 저도 스케일링은 한 1년에 한 번? 뭐 많으면 8개월에 한 번? 뭐 그 정도 받긴 하는데 어 너무 이게 시리고 그렇지 않나요?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나? 뭐 속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뭐 해야 되니까 또 치아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뭐 마지못해 하긴 하는데 아 무서워요 사실. 이게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그 소리가 너무 저는 싫더라고요. 그렇지 않나요? 그래도 치아 또 이제 우리 백세시대인데 잘 관리해가지고 이 튼튼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죠. 0518님 아 너무 배가 고파요. 오늘 아침 먹고 한 끼도 못 먹고 지금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네요. 참고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다. 아님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요? 먹어요. 근데 라면 말고 조금 그냥 밥이랑 국이랑 이렇게 조금 잘 차려서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막 어줌짢게 그냥 막 그냥 요거는 괜찮겠지 하면서 야금야금 칼로리는 더 높아간다는 거 그냥 딱 차려놓고 요걸로 딱 땡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야지 라면 먹으면 또 과자 땡기고 과자 땡기다 보면 야 과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과일도 먹게 되고 아 라면 먹었는데 우유 좋대 그러다가 우유 꺼내려고 하다가 요거트 꺼내게 되고 말도 안 되게 부풀어지니까 네 그냥 밥 먹어요. 슈퍼주니키스터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. 프리미엄 케이스 제누스에서 스마트폰 케이스 세상의 모든 가방 가방법에서 브랜드 가방 바이앤드메이드에서 소녀오일 주식회사 태경농산에서 굉장한 컵밥 닭갈비 전문 육아내에서 닭갈비 외식 상품권 이번 주 문화 선물도 있는데요. 뮤지컬 고스트 티켓을 다섯 쌍께 드립니다. 우리 홍대강 씨의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. 고마워. 내 사랑.